듀얼락 뗄때 팁 자전거 튜브 끼우는 툴인데 그냥 듀얼락 떼려고 하면 정말 안떼져요 손도 다칠 수도 있고 드라이버 같은걸로 떼려고 하면 페달에 상처도 나고 손도 다칠 수도 있고 자전거 튜브 떼는 툴 간단히 제거가 됩니다 듀얼락 뗄때 팁 다시한번 떼져 있네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정말 안떼져요 자 힘이 안받을땐 이거 뒤집어서 너무 잘 떼져요 한 이거 2,000원 할거에요 2,000원 자전거 포에 가면 전력 많이 먹는 페달에는 프리더톤 디지 케이블 졸라 비싼거 이거 쏘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소리는 비슷하고 자 해체가 다 됐습니다 아까 어디갔냐 요걸로 요걸로 요거 손으로도 쓰면 손이 아작나 있을텐데 요걸 떼어갖고 손이 살아남았어 자 이거 자전거 펴가면 2,000원 자전거를 사면 공짜로 주기도 하고 아 좋아요 자 여기 벽면에 붙어있는 요런 멀티탭 요거 손으로 떼려면 아주 진짜 손이 아작나거나 이런 날카로운데 부딪혀서 까지거나 엄청 아플텐데 자 한번 더 보세요 요걸로 그냥 요것도 잘 안되네 굵은 굵은 부분으로 이렇게 엄청 금맛게 됐어 자 내가 팔까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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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,000원 극묵은 에재로 그냥 4.,000원 이 5,000원